날씨가 밤에 좀 쌀쌀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저는 괜찮아요. 제가 또 행복한데 추천받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만 중국대의 노래로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.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엄지척! 이 곡은 그냥 이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엄지, 엄지, 척! 한 번 더! 맞춰 주셨습니다. 이 곡만 맞춰주시면 이 노래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엄지척!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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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